남청자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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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조의 가톨릭 대통령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존 에프 캐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셉 캐네디를 뭐랄까요? 이 캐네디가 오늘 진영철 배전같은 일이라고 할까요? 정말 야신도 안 나오나 그리고 전개에 진출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최초의 증권거래위원회 면장을 민망하다 했었고 주영대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케네디가 메카 씨의 의무를 그렇게 조언했다고 하네요 목표를 위해서는 물풀 가리지 않고 보라구차의 한대는 조국에 대해서 정말 질딘하니만큼 맥주차고 냉정하게 불어치는 것도 굉장히 본인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뻔하니 일쇼 마저 롯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물로서 받은 메카 씨의 성향을 조화했었던 조 케네디는 1946년? 그리고 1952년에 조셉 메카 씨의 의문이 선거에 나설때 의심력으로 도와주고 또 선거사고도 되줬다는 의미가 있어요 정확히 얼마를 되줬냐? 이거는 지금도 같이 그냥 지혜 선거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데 조 케네디는 당시에 그냥 뭐 하면 정말 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진짜 큰데 아마 90만 달러 이상 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덕분인지 46년 그리고 52년 재정까지 선거가 백화 씨한테 1952년 조 케네디에게 보호하는 기회가 생깁니다 원래 조 케네디는 자기가 정리해 들어오고 싶었고 예지감치 맥주의 최고 권력은 모두 주입은 정치 권력이다 만기심에 도착했으면 본인이 원래 권력을 하고 싶었고 근데 이 조 케네디가 예전에 지정하는 사업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불전도시대 줄 밀레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좀 다녔 수강!